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름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바리세인과 서의관들이 또한 등장해서 정결 그리고 부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전반에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그 수치와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바리세인과 장로들이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지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자신들이 맹인된 실상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 종교적 양식을 통해서 외적 정결이 결코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은 오직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있는 토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객이 전도되어 신앙생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할 때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네사렛 땅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문제는 바리세인들의 오랜 전통에 따른 가르침을 위반했던 문제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였던 정교를 위한 손 씻는 것들 바로 일반 가정까지 확장해서 대중적인 전통 양식으로 고착시켰던 것이죠 유대인에게 손 씻는 행위는 정교를 인식한 아주 당연한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즉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소 그들이 냉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것이죠 바리세인들의 이러한 냉소적 발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전 때문에 유전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개명의 제5개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개명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저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고르반은 바로 부모에게서 그러한 권리를 빼앗아서 자식들의 손에 명분을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부모 공경으로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신에 성전에 막대한 재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님을 향해서 거친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비막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생애까지도 걱정하며 책임지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명목을 앞세워서 혹은 정작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바깥 일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깥 일을 한다는 그 명목을 앞세워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아빠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장이면서도 남편이고 또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느라 가족들의 밥상을 챙겨주는 일에 소홀한 것도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또한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구역의 모임은 중요하고 성교회의 모임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가대는 중요하고 식당 봉사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진행하는 모임은 중요하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임은 덜 중요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의 규율 그 전통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규율과 전통은 덜 중요해 여기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규율도 중요하고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중요할 뿐더러 또한 이웃을 향하여 성기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원하옵기는 나의 신앙의 걸음이 내가 정해놓은 전통에 사로잡힌 편협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편협한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준 삼았던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기준 삼아서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경배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예배와 경배는 모두 헛된 것이다 라면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 14절을 보면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혜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까 예의에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논리적이고 이성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경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꽝입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꽝입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도 꽝이며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꽝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찬양팀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좋은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없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마음이 있다면 음치가 부르는 찬양도 틀린 박자로 부르는 찬양도 직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또 손에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봅니다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한 것을 보면 베드로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이하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마음의 귀중함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사람의 안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잡초가 나면 그 뿌리채 캐어내어야 다시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도달아 있는 잡초의 줄기만을 잘라주게 되면 또다시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악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행실만 고치려 한다면 영원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편협하거나 외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중한 만큼 다른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